여기 묶어놔야 돼. 너무 어렵다, 이거. 머리를 어떻게 먹는 거야, 지금? 됐어. 와, 지금 먹어라. 됐다, 예쁘다. 예뻐, 예뻐. 세상에 제일 예쁜 머리인 것 같아. 이거 봐요, 참 예쁘게 잘해. 소룡포.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너무 잘하네. 이렇게 하잖아. 고기, 고기 그리고 이거 잡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한 것만 썰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접혀요. 이렇게, 봐봐, 봐봐. 괜찮아요, 처음 치고 나쁘지 않았어? 예쁘네? 우리 호호 왕자님처럼 예뻐요. 아... 그냥 공기밥이라고 해. 공기밥, 공기밥. 비킹되니까? 떡이요, 어려워요. 뭐야? 요리 실패한 거 처음 봐요. 진짜요? 진짜요? 어머!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숨겨놓으면 어떡하지, 이거? 다시 하는 거야? 뭐 탄 냄새 나는데? 아니요? 뭐 탄 냄새 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어? 완전히 탄 냄새인데? 찌면 돼? 응. 아이고, 떡은 어디 있어? 떡? 떡? 어. 떡? 어. 무슨 떡? 떡? 어. 무슨 떡? 무슨 떡? 무슨 떡? 솔직히 말해, 어디 있어, 떡? 무슨 떡? 어디 봤어, 어디 봤어? 왜 귀여워? 아니, 말해, 어디 있어, 떡? 여기 있어. 줘봐. 아, 싫어할 수도 있지, 뭐. 아, 싫어할 수도 있지, 뭐.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미안합니다. 와, 저기서.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조금 아쉬웠어요. 아, 아쉬운 게 아니라 차원은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무슨 고모가 나왔어. 아, 나 체크해, 체크해. 이제 하지 마. 볶아야 돼. 고추를 먹는다. 맛있겠다. 고추 잡채! 아, 저기 요리 잘하던 차원이야. 고추 잡채! 고추 잡채! 고추 잡채! 오류야! 약간 오류야, 진짜 오류야. 그래도 모양이 되잖아요. 야채는 있나? 어, 이거 뭐야, 이거? 안 짜려? 안 짜려! 우리 뭐랑 뭐라고 할 때 제일 잘...